민상! 일어나요! 아사에요! 아사 아침이에요! 일어나요! 귀엽다 일어나요! 일어나요! 오늘 리허설! 고윤! 어떡할거에요? 안해요 왜 안해요? 일어나요! 일어나면 일어날까봐 그리고 한번 민상 앞에서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일어나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일어나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해야죠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아 잘했습니다 그리고 미션 꼭 해주세요 오니깃이 오니깃이 질투쯤에 때 기억이 안나요 진짜? 들뜸